오! 개쩌라! 뭐야? 오! 오! 오, 개신기하다! 안녕하세요, 여러분 반갑습니다. 눈쟁이입니다. 오늘은 뭔가 특이하게 생겨먹은 제품이죠? 옛날 디자인인데 약간 미래 디자인 같은 그런 제품을 가지고 왔습니다. 이 제품은 바로 3D 모니터 겸 올인원 PC입니다. 요즘에는 이런 제품을 출시를 하지 않는데 옛날에 제가 고등학교, 대학교 한 이쯤에 그런 게 많았어요. TV가 막 3D가 되는 3D TV도 있었었고 컴퓨터에 이런 올인원 PC도 있었고 해가지고 막 3D 기술을 사용하는 그런 게 한창 붐이었던 때가 있었어요. 이 제품이 그때쯤에 출시가 됐던 제품입니다. 요즘에는 없어요, 이런 거. 왜 그런지는 오늘 사용을 해보면서 알아보는 걸로 하고 일단은 제품부터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 아랫부분, 여기가 이제 컴퓨터예요. 위쪽이 모니터입니다. 그리고 이쪽 부분이 모니터 스탠드로 돼 있어서 모니터가 틸트는 됩니다. 진짜 특이한 게 이 모니터 이게 센터가 아니고 여기 구석대기에 있어요. 옛날, 막 2000년도 초반 같은 때 많이 있던 디자인 아닌가 이런 거? 좀 외계인 기술같이 보이는 약간 그런 느낌이 들긴 하는데 지금 보니까 엄청 촌스럽네요. 아무튼 일단 디스플레이는 눈으로 대충 봤을 때는 32인치 제품인 것 같은데 대충 크다. 대충 제 얼굴하고 비교를 해보세요. 이 정도 크기입니다. 밑에 본체 부분을 뒤편에 본체 부분 뒤편에는 HDMI 인포트. 특이하게 HDMI 인포트가 있습니다. 컴퓨터에는 HDMI 인포트가 없죠. 왜냐면 모니터랑 컴퓨터랑 따로 쓰니까. 일체형인데 컴퓨터를 쓰지 않고 이 모니터를 TV 겸 영어로 쓸 수 있게 HDMI 인포트가 달려있고요. HDMI 아웃포트 있고 USB 3.0 포트 2개, 2.0 포트 2개, 전원 포트, 그리고 랜 포트, 그리고 안테나 포트가 있습니다. TV 겸으로 쓰는 제품이기 때문에 USB 2.0이 여기 왼쪽에 놓고 있는 게 있네요. 그리고 SD 카드 슬롯이 있고 3.5파이 헤드폰 마이크 슬롯이 있습니다. 반대쪽에는 디스크가 있네요. CD도 놓을 수 있는 제품인가 봅니다. 진짜 오리온 PC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전면에 전원 버튼이 있고 여기는 이제 터치 패널이 있습니다. 모니터 세팅을 할 수 있는 터치 패널이 있고 나머지는 뭐 별게 없습니다. 이 제품에 대한 상세한 사용은 여기 여기, 그래, 여기 나옵니다. 사용해보시면 그렇게 좋지는 못해요. 아, 제일 중요한 거 이 제품을 맨눈으로 보면 3D로 막 볼 수 있는 모니터는 아니고 여기에 사용할 안경이 있어야 됩니다. 바로 유안경. 짜잔. 3D 영화관 같은 데 가면 그런 주던 앞이 회색 같이 돼 있는 그런 제품인데 이 제품은 3D 구현하는 방식이 무전원 안경을 사용하는 제품이 있고 유전원 안경을 사용하는 제품인데 이 제품은 유전원으로 여기가 이제 따로 배터리가 들어있어서 충전을 해서 사용을 하는 그런 모델입니다. 보시면은 여기 마이크로 5핏을 이용해서 충전을 하고 여기 부분이 이제 배터리나 뭐 등등 이렇게 모듈들이 들어있나봐요. 앞에 안경 부분은 뭐 별거 없어요. 그냥 평범합니다. 아, 평범한 게 아닌가? 3D 안경 치고는 평범합니다. 구상품은 이 두 개가 끝이고 이제 컴퓨터를 한번 켜봅시다. 이게 보니까 모니터에 기본적으로 2D를 3D로 바꿔주는 그런 기능들도 있더라고요. 근데 이제 그런 걸 사용하는 것보다는 공식적으로 지원을 하는 콘텐츠를 즐기는 게 가장 깔끔하게 잘 보이겠죠? 그래서 지원을 하는 게임인 레포델 완전 저사양 게임이죠? 일단 렉이 오져요. 브랜드 엄청 떨어지는데 일단 맨눈으로 봤을 때는 3D로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. 그냥 사람들이 상이 두 개로 있고 멀리 있으면 그 상이 좀 더 멀리 있고 가까이 있으면 상이 좀 더 이렇게 겹쳐지는 그거 가지고 구현을 하는 거겠죠? 오! 개쩌라! 뭐야? 오! 오, 개신기하다. 영화관 가면 3D 안경 쓰고 영화 보자 보면 느껴지는 거 있잖아요. 자막 위로 캐릭터가 이렇게 튀어나오고 하는 그런 느낌? 지금 약간 무슨 느낌이냐면 이렇게 움직일 때마다 약간 거울이 있고 거울 반대편에 실제 3개가 있는 느낌? 그리고 원근감이 있어요. 기본 캐릭터 있는 얘들 창문에 딱 붙어있는 느낌이고 약간 그거죠? 교도소 면회실 같은 느낌 있죠? 그 면회실을 두고 뒤편의 세상과 이 세상은 다른 세상 그 유리창에 이렇게 UI 스티커가 붙어있는 거고 반대편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원근감이 있게 느껴지는 거죠. 아, 근데 어우, 멀미 나는데? 원근감이 실제 같은 원근감이라기보다는 좀 과장된 느낌이 강해요. 어우, 근데 멀미가 어진다. 이게 프레임이 지금 떨어지는 상태로 3D까지 같이 했으니까 더 그런 거 같은데 어우, 그렇구나. 일단 레퍼드는 여기까지. 그 유튜브 영상 같은 경우를 그냥 들어가가지고 그걸 이제 2D에서 3D 모드로 모니터에 옵션을 추가를 한 다음에 보면은 이게 3D로 보이는지 그게 굉장히 궁금하네요. 메뉴에 3D 모드를 2D에서 3D 모드 오, 일반적인 화면에서는 3D로 바뀌거든요. 아까 그 게임만치 그런 느낌은 아니긴 한데 계산을 해서 만드는 건가 봐요. 강제로? 약간 부자연스러운 원근감 느낌이긴 한데 느껴지긴 하는데 뭔가 이질적인 느낌 어우, 근데 멀미 나. 어우, 토 나와. 그리고 신기한 거 이 친구가 디스플레이가 60Hz 디스플레이가 아니고 120Hz 디스플레이요. 이때 그냥 일반적인 이런 데다가 120Hz를 구현을 할 생각을 한 거 자체가 신기하네요. 이게 그것 때문일 것 같아요. 그 영상 자체를 최대한 부드럽게 해서 멀미를 덜하게 하려면은 주사율이 높은 제품을 사용하는 게 맞을 테니까 그래서 그런 거 같은데 일단 디스플레이가 120Hz 디스플레이입니다. 근데 약간 마우스를 했을 때 응답 속도는 살짝 좀 느린 느낌? 인플렉은 살짝 좀 있는 느낌이긴 해요. 잠깐 써봤는데 이게 3D 제품이 나오고 사장이 굉장히 좀 빨리 됐어요. 한 1, 2년 나왔었나? 그 이유가 일단은 불편해요. 거치장스럽습니다. 굳이 안경을 추가로 쓸어야 된다는 거 무전원 제품이라면 그나마 그래도 낫긴 하지만 이런 유전원 제품 같은 경우는 뭐 여기 배터리도 따로 관리를 해줘야 되고 그런 불편함들도 있는 데다가 컨텐츠의 부재도 있을 거고 그리고 생각보다 그렇게 막 드라마틱한 느낌이 좀 적다. 이걸 굳이 이렇게 노력했을 만큼은 좀 적다. 일단 멀미도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3D 말고 VR이 이제 약간 대체 업그레이드된 버전이라고 보면 될 것 같은데 나중에는 이제 VR에서 AR로 넘어가겠죠. 이런 3D 그런 기능을 섞은 AR로 넘어가겠지만 지금은 이 기술을 VR 기술이 약간 대체를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긴 합니다. 그래서 너무 약간 구시대의 유물인 것 같아요. 이거 말고 지금은 여기가 AMD 그래픽 카드를 사용하는 건데 엔비디아 드라이브에 그 스테레오스코픽이라는 기능도 있었거든요. 그건 이제 무전원 안경 그 빨청한 안경 가지고 아마 쓸 수 있는 거였을 텐데 근데 지금은 아예 사라진 거 보면은 이제 아예 그런 3D 기술은 이제 더 이상 미래를 보고 있지 않은 게 아닌가요? 아, 나 제일 중요한 거 말을 안 했는데 가격! 그때 당시 기준으로 최소가가 150 정도 했다고 하는데 근데 150이면 솔직히 그렇게 나쁘지 않긴 해요. FHD 120Hz 디스플레이 그 당시 기준 32인치 거기에 올인원으로 사용할 수 있는 나머지 윈도 포함 시스템들 다 포함을 하면은 생각보다 그렇게 비싸진 않죠? 의외로 가성비는 괜찮지 않나? 아, 그 당시 기준 150이면 비싸구나! 지금 현금 기준 150위에 이 정도의 제품을 그 당시에 구할 수 있었다고 하면 괜찮지만 그 당시 기준 150이면 10년 전이면 되게 비쌌네요. 결론! 왜 망했는지 알 것 같습니다. 아, 이거 신기한 게 있네. 여기 마이크가 달려 있네. 올인원으로 완전 사용할 수 있는 웹캠은 없는데 웹캠도 원래 딸이 오버라요. 아, 그래요? 웹캠도 여기 아예 달려있으면 차라리 올인원 그냥 그걸로 사용하면 됐겠는데 여기 마이크도 있고 아까 스피커도 써보니까 생각보다 빵빵하더라고요. 그냥 3D를 빼고 가격을 좀 더 줄여서 팔았으면 차라리 낫지 않았을까.